근데 이번 정기 앨범에서 다들 좀 남자답게 변신했죠? 네 이번에 노래가 뭐예요? 이번에 Baby I'm Soul이라고 저희 리더 형이 직접 작사 잡고 편곡하셨어 자기야 미안해 이런 거는 한 번 그러면 우리 멤버들 다 왔죠? 만나봐봅시다 1회상 보죠, 예 지금 너무 많아 1회상 보죠 1회상 보죠 이번 명의 연결은 1회상 보죠 1회상 보죠 수고하세요.